제발 비누방울 가지고 노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를 한 8살 쯤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를 한 8살 쯤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비누방울 비누방울이랑 뿌리면서 사진을 여러분 찍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총! 총! 이거는 제가 틀테니까 빨리 찍어야 돼요 알겠죠? 자 여기부터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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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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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